자, 잠깐만요. 티그 비읍 이응 기어. 오케이. 이게 무슨 뭐예요? 더블 모식인데? 그렇지. 더블 모식인데? 태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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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블 와규 우유 버거. 더블! 우유? 우유 같이 나오나 봐요. 실패! 더블 195 버거. 다시 천천히. 맞아, 맞아. 더블 195. 5 하나요? 2개. 천원입니다. 야! 와, 나 생각도 못 했어. 나 생각도 못 했다. 왜 195야? 정답입니다. 옛날 스타일 버거. 옛날 스타일 버거. 나도 195 보고 저한테. 더블 195 버거 정답입니다. 드셔보시죠, 얼마나 달콤하고. 맛있 것 같아. 저거 무조건 맛있지. 맛있구나. 달겠다, 달아. 요거트가. 한가득이에요? 혀를 딱 때려요. 요거트가 먼저 때리지. 요거트가 그냥. 근데 뒤에 사과가 괜찮다고 달래지. 바꿔야 되네. 잘한다, 잘한다. 잘한다, 잘한다. 잠깐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